서울은 못 가겠네 더 많이 온다 다했다! 다했다! 가자! 선랄엔 소고기 왜? 밖에서 보이나 볼까? 진짜 보여? 아니, 전혀 아, 어떡하지? 아름다운 이 발자국 박사 이 정도면 불안이야 이봐! 왜 저래 으쌰 탔자 그치? 오, 탔어 6키로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봤어? 번개처럼 달려온다? 응 근데 그러다 미바다수가 큰일날 뻔했어 뭐 맞아 그런 장관을 치는 거 아니야 맞아 철이 없냐, 아직 아휴, 그런 장관을 쳐 그래 그래 아직 내가 나는 그 지명 도전 안 뛴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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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궁금증 음 왜 예 심렁 아이 막 전부 왜 아니 아니 입 그래서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었나봐 아무런 뭔가 이관리는 없는거야 그래서 징계를 거인의 땅밟기를 기대하고 있는건가? 응, 응, 응 우리나라는 저런식을 안했다고 어떻게든 그가 몇 성을 했었는데 저는 했다고 왜 서로한테 민폐를 좀 보나 했잖아 하는 사람인데 먹는 사람은 초대받았다는 건 진짜 비밀표지 행운의 편지 같은건가? 응, 행운의 편지 같은건가? 행운의 편지 왜 사진만 찍는거야? 아, 모르겠는데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나오면 웨이딩사진 세공을 해야되네 나? 응 지금 찍어도 리마인드 웨이딩이래 진심이 지진 안늘겄네 응 진심을 발급했다 어 진심이었어 지진 안늘겄네 어, 농담한건 진짜 웃겨서 지진 안늘겄네 어, 저 피시키들 여보의 힘을 다 상성하도록 니가 사람 무슥게 만든거야 연락을 끝나면 화내면 아, 너 그렇게 힘드더라 어 왜 이렇게 화를 내둔다며 아니, 아뇨, 아뇨, 아뇨 아, 나 너 그런거 딱지새끼야 아,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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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딱지새끼 왜 웃자고 한건데 왜 그렇게 죽자고 한건데 어 저렇게니까 니가 친구가 없는거야 어,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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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근데 다 돈으로 이뤄진 친구 돈으로 산 친구들 그 친구들도 나는 돈으로 산 거야 등급 나눠져 있고 나는 나한테 좀 많이 줘 그럼 나는 왜 많이 안 줘 내가 너를 안 줬다고 치는 너는 또 농담한 거 같고 또 쫓아오는 거 같네 진짜 웃겨 진짜 웃겨 나는 좀 성격이 좀 그러네 분위기 싸해지게 인상포진 걸려야 되는 거 같네 인상포진도 좀 됐어도 좀 그랬을 텐데 아니면 인기상포진 장르상포진 이런 것만 해도 괜찮은데 베스트커플상포진 진상포진 어쩌고 한 건데 정색해 아 진짜 아 진짜 너무하네 나는 10대 인스타상 지금 만날 뻔한다고 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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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다시 온 계백관 출입하자 요거 좋다 하하하하 맛있어 맛있다 고맙습니다. 먹자. 반갑습니다. 마트는 사진 않을게. 한 번 더 해줄게. 위용 위용. 위용 위용. 위용 위용. 아휴. 이거 같이 먹어. 오 추워 추워. 오 추워 추워. 오 추워 추워 추워. 오 추워 추워 추워. 아 이거 끓였어. 오 이거 이쁘다. 추워. 나 그거 할래. 여자용. 남자용. 누나가 사줬네잉. 안녕하세요. 안녕. 손 치고 있었어? 저기다 냉동식품. 만두. 이달의 특가. 10만원인데 15,000원은 반대. 0원은 잡는 거 아니야? 만원입니다. 오케이. 저금 14만원짜리는 24,900원을 팔아. 나 아직도 사나? 끝. 그린라벨은 또 맛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다른가? 한번 먹어볼까요? 나 뭔가? 아니요. 오징어집. 이거 집이다? 어? 간다. 자자자자자자. 여기서 가자. 그렇지. 그럼 타지. 아이 커머여가지고. 그럼 타지마. 위험해. 그래. 장사를 찍고 안 찍고 있는거야. 아직. 내가. 나는. 그. 자자. 자자. 좋은 장소만. 나갔습니다. 여기 뭐했어? 아 흥민이. 흥민이. 흥민이 또 이 벌에서 잤구나. 또 나와보는 거는. 봄이랑 흥민이랑 오랑이 밖에 없네. 오랑이 치과는 나와보는 거. 오. Bennett 먹고. 그래서 머링이랑 먹고. 하다아. ñana 왔어. 아이고. 너유 rescue다. uko. 아꿔. 제가 많이 들었어. 제네 으어 준율 맞고? 준율 맞고 누나라? 아니 준율 가자 아 싫어 가자 한 판 딱 한 판 맞고 한 판 와 오광에다가 지금 15 16 26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이거죠? 39 40에다가 41 42 41 42에다가 포고했어 42에다가 5 플러스 3정 45에다가 그러면 곱하기 90 거기다가 P박 180 거기다가 광박 360 포고했어 조금만 더 치자 야 그래도 우리 이게 안 맞겠어 3냄 맛있게 역시 맞고 하니까 5강하네 아유 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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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소리가 오빠가 됐네 누이 아유 그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화를 내면 액기슬뽕 오늘 머리 감을 거야? 드라이기 쓸 거야? 나 오늘 샤워할 건데 그럼 드라이 할 거야? 응 봄에 목을 지켜야 돼 드라이기 하나밖에 없어? 응 갖고 오자 그러자 우리 집에 있는 거 갖고 와야겠네 아니 그러면 우리 여기 사는 거야? 겨울 동안에 겨울 동안에 살자 그냥 나도 마멸 준비를 하기에 겨울은 언제까지가 겨울이야 주석이 형 웃고 주석이 형 우는 거야 왜 형 불편해? 아니 내가 여기 이사도 처음으로 게임만 해 봤는데 불편하냐고 너 그렇게 타봐 그런 거야 빨리 해 지간동안 하라고 막 내가 하던 게임이 있잖아 난 지금 신주쿠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빨리 아침에 잘 때 하지 아 내 스타일리케 군두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앞에서 되게 잘 자 너무 잘 자서 걱정이야 잘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엄청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에 얼굴이 퉁퉁 부어서 일어나있어 왜 그래요? 흥미가 핥아갖고 피곤 여깄지 어 여기 보라색이 여기서 보라색이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여기? 빨간데? 여기 여기 있어 으악 안돼 우와 잘한다 우와 오죽 맛있다 이거 옛날에 기차 타 때문에 어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옛날에 시골 갈 때 기차 타 때문에 나 이 맛 기억나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기억나지? 너희 어머니가 너 버리러 갔을 때야 ㅋㅋㅋㅋㅋ 근데 니가 나는 남의 아줌마 손잡고 버스에서 내린 적 있어 ㅋㅋㅋㅋㅋ 그 아줌마도 내가 자식인 줄 알아 ㅋㅋㅋㅋㅋ 우리 엄마인 줄 알고 컨트롤 똑같은 걸 입은 거야 우리 엄마랑 그런데 이제 그 아줌마도 내리면서 깜짝 놀래 우리 엄마도 얜 누구냐고 ㅋㅋㅋㅋㅋ 그때부터 멍청했구나 어머니도 애써서 버렸는데 ㅋㅋㅋㅋㅋ 어머니도 애써서 물 좀 물지마 엄청산중 심생산중 흰단날레 숟 후 두 그 왕이 땡이 알아? 와 걔네 진짜 똑똑하더라 옛날에 일요일에 하는 거 뭐지? 동물농자 거기에서 마리티즈 조그만 한 번 나온 거 있었거든? 천재견 해가지고 그냥 밤엔 형 내 본가 갠 거야 진짜 똑똑하다는 거야 근데 그 형이 좀 멍청해 되게 남자한테 되게 잘생겼어 턱선을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이거든? 술 먹고 누구랑 집에 자다가 딱 다음날 출근을 해가지고 이러는데 어우 너 오늘 왼팔 잘 안 올라간 거 같아 좀 이상해 아 왜 울지? 그래서 딱 봐도 여기 시몬짜력 붙어 있어 일단은 부부 길어봐 진짜 바보야? 아니 시몬짜리가 얼마나 무난가 아닐까 아니 뭔가를 그 전기 자극을 그 회로를 방해한 거야 그렇게 판에 안 찌르 거야 철을 맡은 것 같은데 허비자기 바같이 그렇게 막 멋있게 막 자영을 타고 막 사업장에서 타가지고 여러가지 그거 뭐라 그럴까 로드를 다니는 것이지 하다가 내 강이 나왔어, 빗지 않아. 이렇게 상대가 저쪽 위에 다리 있잖아, 나한테. 안 해도 괜찮아? 살짝 욕이 묵었다. 한솔 들고 가다가 들어가자마자 발이 끄죠. 가져가시고. 야, 저 병신 구해라. 우리 엄마 생각하면 진짜 웃겨. 진짜 봐. 우리 엄마 그럼 꼭 사신다. 가오가 뇌를 지내었어. 10원짜리 못 흔들이고. 이거 진짜 10원짜리. 뭔지 말아, 뭔지 말아. 구리라서 진짜 그게 신호를 방해하나? 혀를 막았다니까? 아니, 뇌 신호도 전기 자극이잖아. 맞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붙여놔보자. 웅쪼. 고맙습니다. 으이퍼드. 2. 5.